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 4강 1번과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장 특유의 의뢰는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 고요한 관습이 문화관 교류로 사라지고 있다. 기술 혁신은 직장 내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해준다. 같은 직종의 종사자는 권익보호 단체를 만들어 결속한다. 근무 조건을 개선하면 개인의 직업 만족도가 크게 증가한다. 자, 본문 보실게요. People everywhere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s.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인 의뢰를 가진다. It is just as true in the workplace as it is in the surrounding culture. 자, 이것은 그 주변에 존재하는 문화에서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 또한 사실이다라는 거죠. 특별한 의뢰를 가진다는 것이요. All professions observe their distinctive way. 자, 모든 전문 직종은 observe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관찰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지킨다. 그들의 독특한 방법을 말이죠. What appears to be superficial set of action to outsiders, needs insiders, together, and puts them in appropriate frame of mind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자, 지금 appears라고 하는 동사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needs라고 하는 동사, 이 두 개의 동사의 주어를 할 수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미신적인 행동들의 모음으로 보이는 것이죠. 외부 사람들에게는요. 자,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미신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동이 needs, insiders, together, 그 내부인들은 하나로 묶어줍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이 주어가 되었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취급했죠. 그리고 접속사와 결합되어서 puts라고 하는 다른 동사가 하나 더 나오게 되죠. puts them in an appropriate frame, 적절한 틀로 묶어줍니다. 묶어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말이죠. To do their work successfully. 그들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투부 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Physicians. 자, 외과의사는 scrub for 7 minutes. 자, 7분 동안 그들의 손을 문질러서 닦습니다. Before doing a surgical procedure. 자, 뭐 하기 전이냐면 외과의 수술을 하기 전에 말이죠. 자, 지금의 before를 두 가지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접속사로 볼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분사 구문의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before를 전치사로 볼 경우에는 동명사 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사들은 수술 전 7분 동안 손을 문질러서 닦는다라는 것이죠. 자, while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로 사용되어 있죠. 자, 어떠한 늘어지는 손을 씻는 행위 즉, 긴 손을 씻는 행위의 필수성이 is open to question. 질문에 노출되어 있죠. 외데, 뭐와 함께냐면 the advent, 등장과 함께 말이죠. 현대의, 자, Jeremy size라고 하는 것은 손 세정제가 되겠죠. 살균제라는 뜻이고요. 현대의 살균제가 등장함에 따라 의사들이 7분에 걸쳐서 손을 닦는 그 행위가 지금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 즉, 여기서 it's라고 하는 것은 손을 닦는 행위가 되겠죠. 그것의 전통적인 역할은 외과 수술의 팀이 어떤 섬세한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역할이 is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In the airline business, the first officer deploys the aircraft and conduct a workaround inspection before takeoff. 자, 이제는 항공업계로 갔을 때 첫 번째 간부, 즉 기장이 되겠죠. 기장은 deploys, 내립니다. 비행기를 말이죠. 그리고 conducts, 실시한다라는 거죠. 한 바퀴 걸어가는 검사를 말이죠. 그들이 이륙하기 전에 말이죠. 자, 지금은 takeoff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Very seldom do they discover something wrong. 자, 굉장히 소수로, 거의 없는 정도로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라는 거죠. 자, 지금 문장 구조에서 보시면 very seldom이라고 하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조동사 do와 본동사 discover가 함께 있을 때에는 조동사만 도치가 되고요. 본동사는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들은 검사를 했을 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But, 그렇지만 symbolically, 상징적으로 봤을 때 it, 그 행위는 prepares, 준비시키죠. the cockpit crew. 자, 여기서는 그 비행실의 직원들에게 for their awesome responsibility. 그들의 어떠한 뛰어난 놀라운 책임감을 준비시키게 되는 것이죠. of getting all the souls abroad. 모든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안전하게 말이죠. 그들의 도착지에 향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바로 1번, 직종 특유의 의뢰는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 자, 외과 의사들이 손을 닦는 행위가 손 세정대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행기의 기장 또한 이륙하기 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2번,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부문 보실게요. 자, 지금 전치사와 이 씬이라는 동사미를 가지는 과거분사에 대한 목적을 겸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내가 상담을 하면서 봐온 것에 보면 지속적인 잘못은 자, 성과에 집중하는 부모로서 아버지의 지속적인 잘못은 is his misguided belief 자, 그의 잘못된 신념, 믿음이라는 것이 보호로 사용되어 있고요. 자, 이 belief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동격의 접속사, 대치 나왔어요. 자, 완강한 disapproval, 거절, 혹은 비난이 Will he cause his teenagers 그의 10대들 자녀들로 하여금 자, 코즈에 대한 목적 보호, 투부정사 나오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하게 할 것이라는 바로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라는 거죠. I will keep criticizing you until your attitude and motivation improve it 나는 너를 계속해서 비난할 거야. 너의 태도나 너의 열의가 개선될 때까지 라고 아버지가 보통 말한다라는 거죠. In fact, excessive criticism only hurts the teenager's feeling and discourages him or her from wanting to hear what the father has to say and from doing what the father wants him or her to do. 사실 이렇게 과한 비판이라는 것은 단지 자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고요. 그리고 접속사 엔드를 기점으로 hurts와 discourages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죠. 자, 낙담시킨다. 혹은 못하게 한다가 되겠죠. 자녀들로 하여금 what the father has to say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자, 이 say라고 하는 동사 의미와 here라고 하는 동사 의미에 대한 목적으로 선관대와 시 사용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아버지가 그나 그녀를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더, 투드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스의 목적 부어로 투부 정사가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부모의 비판, 비난이라는 것은 공격적입니다. not appreciated 감사되거나 이해되거나 혹은 수용되지 않고 말이죠. 자, 힘,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말하겠죠. 아버지와 함께 하거나 아버지를 위해 하는 것을 적게 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 이상이 아니라요. 자, 그리고 아버지는 contaminate라는 것은 오염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줄인다, 없앤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의 연결을 말이죠. 그의 자녀들과요. 자, by ing는 무엇무엇 함으로써죠. 자, provoking이라고 하는 것은 유발시킨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과 혹은 그녀의 증가되는 분개를 그리고 혐오를 만들어내므로써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약해진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서 increased 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분개 resentmen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분사가 되겠죠. dad, 아버지는 is never satisfied. 절대 만족하지 않아. no matter how I do.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which is all he really cares about. 자, 여기서 which 라고 하는 것은 앞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계속적인 용법이 되고요. 아버지가 정말 신경 쓰는 것은 즉,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as a performance coach a father would be far better served by praising the good than by only faulting mistakes in the misguided belief that his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will cause improvement. 자, 어떤 성과를 성취에 대한 코치로써 아버지는 더 잘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자, 지금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이고요. 지금 better라고 하는 비교급을 앞에 있는 far가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더 잘 대접받을 수 있는데요. by praising the good 잘한 행동을 칭찬함으로써 말이죠. 무엇보다 나면 by only faulting mistakes 자, 실수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잘한 행동을 말이죠. 자, 그런 행동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 동격의 접속사 대신 나와 있죠. 아버지의 불만족의 표현이 개선을 만들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실수를 질책하는 것보다는 잘한 행동을 칭찬함으로써 아버지는 더 잘 대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바로 5번 10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은 칭찬이 효과적이다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4강의 1번과 2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해봤고요. 제 수업 내용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